아 오늘 내가 아파트로 처음 이사오는 날 그래도 집들이하기로 했다 내 친구들이 많이 와주겠지 짱다 안녕 그럼 연활 Conson 그래그래 나 아파트로 이사왔잖아 오우 아우 아우 집이 너무 좋다 숱어지네 야... 이렇게까지 이쁜 집 좋다 오늘 내가 요리를 해줄구 하는데 모두 자리에 앉아 주겠어 여맨이 요리를 믿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맛있는 거 해줄걸지? 그래서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어 바로바로 김밥이란다 너무 조촐한 거 아니니?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아니야 김밥 다 좋은데 혹시 그 안에 오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오이가 들어갔겠어 오이까지 들어가는 거 진짜 선 넘는 거야 여맨 알지? 알았어 나도 오이 싫어하거든 그래서 오이는 빼고 만들어 주도록 할게 응 무조건 빼 그래 오이는 완전 쓰레기 같은 음식이야 냄새만 맡아도 바로 구역질이 올라온다니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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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그거 알아? 어? 오이에 주된 영양소는 비타민C인데 근데 오이에는 또 비타민C를 파괴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 그래서 오이를 먹는 사람은 멍청이라는 소리가 있어 멍청이야 멍청이 어쨌든 내가 오이 빼고 김밥 만들어 줄게 나는 참치 김밥으로 부탁해 자 김밥을 만들어 볼까?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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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햄이 없네? 아 음 함이 없잖아? 음 어? 오이 오이 난 내가 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에서 썩어몬들어질 때까지 날 가뒀어 날 지독한 오이 악마로 만든 값을 치족해 주겠다 아 얘들아 오이 내 불이 나타났어 빨리 아 까미씨 조용히 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1년 전에 음 김밥을 싸야 하는데 오이는 안 덮는 게 낫겠지? 그래 1년 전에 쓰레기통에 오이를 버렸는데 깜빡하고 1년 동안 안 치웠는데 그래서 저 오이가 저렇게 화가 난 거 같은데 어떻게 1년 동안 안 버리지 그러면 이건 다 너 때문이네 그러면 니가 책임져 아니 니가 나가 아무래도 우리 집 아파트 밖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거든 거기다가 좀 버려줘야 될 것 같아 쟤를? 어떻게 해? 무슨 소름이? 일단 나가봐야지 오이니까 책칼로 썰다 보면 썰리겠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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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이 좋아하는 사람? 아아 도망쳐! 일단 나가면 일단! 아아 이봐! 거기 강아지 나 아아!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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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래전부터 오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거기서 오이를 정말 좋아한다는 오이는 miracle 오이 중에 뭘 좋아한다는 오이 중에 뭘 좋아한다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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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아오오이 오이 괴물이 나 냄새나! 오이 냄새가 너무 쥐독해! 오이 중에 뭘 좋아하는지 말하는 게 좋을거예 자장면 위에는 오이가 올라가있지 그걸 좋아하나 먹어 그 짜장면 위에는 오이 그냥 위에 얹혀놓은 풀떼기일 뿐이야 설마 빼고 먹는단 말이야? 음식이 있어 보이려고 그냥 올려놓은 것뿐이라고 에라이 거기서라 오이는 절대 안먹어 엄청 아파 고마워 이게 무슨 소리야 뭐지? 미치 기껏 중역 지정 3층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잇 뭐야 아잇 뭐야 오이 오이 나래 어디 길만 안 피하죠? 오 레버다 레버 레버가 있습니다 예진 거기서 하 하 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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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형 뭐야! 죽을 때 아주 높아간다! 다 죽여주겠사아?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뻥찬 오이녀석! 내가 더 빠르지롱? 어허엥… 더야구나 냄새가! 오일을 입에 넣어주지! 여기맞지iende? 처음 오이는.. 무슨 전응력을 쓰냐? 거기 가! 아 받아라. 오유 모침 카일. 오오오오오. 이게 말이지? 오오오오오오. 얼마나 많은 오이를 버린거야. 저 오이는 뭐야. 내가 저 오이는 뭐냐면 이 비타민. 이 비타민. 이 비타민. 비타민 좋아. 그러면 내가 충분한 오이를 드세요. 에어. 어이. 저 오이는 뭐냐면 내가 전에 여자친구와 김밥을 싸줬거든. 어 김밥을 싸줬구나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뭐야 이거 문 아냐? 찾았다 거기서! 반가워 여문아 야 너 민트초코 좋아하냐? 아 나 민초 개 싫어해 뭔 소리야 니 얼굴이 민트초콘데? 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오이랑 민트초코야 다 해 비타민C 먹자 비타민C 이에다 니가 민트초코 비하에서 죽은거야 왜 날 먹지 않았지? 그렇게 맛없으니까 날 먹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김밥에 어 만약에 있잖아 철을 넣었다고 치고 오이가 넣었다고 치면은 나는 철을 먹을거야 오이를 빼고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넌 비타민C 먹어야겠다 비타민C 없잖아 넌 비타민C가 있지만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멍청이인거야 너는 알겠어? 난 비타민이 싫어 넌 뭐야? 안돼 안돼 넌 못먹어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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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절대 못나가 날 버렸다 넌 이 녀석 여기 있구만 아니 난 아파부터 저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잡히고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난 오이가 싫어 오이 녀석들은 잔인해요 이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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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밖에 안 보여 아아아아아아악 지랏! 내 손에 든 건 뭐야? 넌 잡히면 안방이야 앗! 넌 너무 살셨어! 3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알았어 3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3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3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돼! 떠나줄게! 위험할 때 써! 고마워! 음.. 신속 10초! 오! 뭐야? 날 버렸던 너잖아! 오이 냄새가 진동하는구만 거기서 뭐해? 오이 들어갔어! 바렴치한 오이 같은 녀석 바렴치한 오이 같은 녀석 난 오이가 정말 싫어 오이 들어간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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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안 되겠다! 아 왜 또 남았지? 어떻게 나왔어! 왜 또 남아! 너 어떻게 남았냐고! 요요로로가 열어줬다! 상자 상자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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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으로 가는 레버가 필요한데 요기엔 없나? 찾았어? 찾았어? 뭐 찾았어? 찾았다고? 거기 있어? 뭐.. 아니 없어! 음.. 레버가 없어 레버가 어딘가에 있을텐데요 80г 1층으로 가는 레버를 찾아야 해 오겁게 미쳤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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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았다! 가 quienes 마laresiries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으아우..오.. 야 오이가 야! 거기 살아! 나 모신사 난리 drawn!! 아 resistant. 너 오이 많이 먹었구나. 너한테 오이.. 입냄새 맡아보자. 하..해봐. 하.. 야 오이 냄새 하지만 오이가 억지로 너한테 오이를?.. 지금 1층까지 뚫었어. 1층까지 순식간에 가자. 나는 그 밑으로 못가. 한 오이가 나한테만 집착증을 보이거든. 조심히 해서 가라고. 시프트 이러면서 가라고. 으아아악! 아! 오이다! 거기서! 입에 오이 들어간다! 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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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뭐 부르단 말이야 근처 Buddhism saints 하 Γ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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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오이 O이 오이 오이 surface ulares ה 오이 어이 오 마지막 오이 nego 오이 오이 못 넵 어이오이 어이오이 왜 어이오이 왜 녀석이 오이를 싫어하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길이! 거기 사나야! 오이 오이! 비타민C 먹은 시간이야? 비타민C 먹어야지! 어디가! 아아아아! 오이! 죽어! 야! 나 입에서 오이 냄새가 나! 으악! 가까이 오지 마! 여배 난 입에서 오이 냄새 나! 아아 나 오이를 먹고 말았어! 좀이나 밑에 뭐가 올라오려는 것 같아! 적수버가 대기를 타고 있어! 아아! 종순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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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료를 버리다니!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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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니가 더 괴물이야! 우리 오이는 친구는 팔지 않아! 거기 서라고 했다! 오이! ... 오늘 시간인데 어디를 도망가! 오하하! 오하! 요즘 채소부족이던데! 식이섬유 채워야지! 오이! 오이! 거기 서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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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식이섬유 채워야지! 오아! 아아아악!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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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많이 먹은거 같구만 셀카봉으로 한장 치즈 오이를 많이 먹은 친구들 셀카봉 오이배가 찼어 아무래도 자네가 만들어준 김밥은 더이상 못 먹을거 같네 널 놔 너만 아니었으면 받아라 오이의 상처 오이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저건 전소로만 내려져오던 오이의 호흡 받아라 오이 향풍기기 어이로 이행시를 해서 재밋으면 내보내 주겠다 어딜 거기서 으아악!!! 으아아아악!!! 난 한 놈만 본다? 니가 나 버렸으니까? 나 한 놈만 본다? 너 5,2 변신 안하도록 내가 내일같이 먹여줄게 난 한 놈만 보니까! 알았어? 너 나오면 또 먹여줄거야? 어이? 날 한입만 해봐라 어이? 한입만 먹어봐라 어이? 아 오케이 고추장 고추장 뒤로 이, 이 고추장 또는고 Army 어이? 들어가 봐 들어와 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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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ㅋ ㅋ 아이야 미쥬 vulkan Ventura mus keluar!! 으아악!!! 나 leche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다음 enjoy 불어지는거지? 야야 뜰고 오면 어떡해! 야 아니야! 내가 불어진거 아니야! 오이! 어디가? 내가 한 놈만 본다 했지? 어? 너 오이 먹어야지! 어? 오이 좋다며? 안되겠다. 필살 톡톡 썰은 오이 피클 맛으로 간다? 오이 피클 맛 갈게! 오이! 오이에 오이! 오이에 오이! 오이에 오이另外 빨리 탈출하자 우리 phải hand Dobby. 멍청한 녀석 때리지도 못하고 멍청하지 멍청한 녀석 오이! 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이! 제일 오이! 필살! 필살! 피클이가! 거기서! 넌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너 포기 안한다, 나! 야 진짜 짜증나게 웃었네 어 어! 어?! 야 stamina. 내 place 찾았어. 가자. 말고 와봐라. 인간녀석들 땜에, 나는 파리 달렸다. 다 들어와. 저건 좀 기출변형인데? 아아! 이젠 방송이 상관없어보이는데 아야야! 이 자식! 어딜.. 아니 저건 저건 좀 그래 어디까지 변신하는거야 나 여기 있지 아야야야야야 나 한놈만 본다 나 한놈만 본다 있다 나 나냐? 나냐? 너봐 잘 안 부서지지? 뭐 생각지? 뭐 생각 안 부서져? 뭐 생각 안 부서져? 이 자식이야! 갑이다해! 갑이다해! 오오옭! 오오옭! 오오황! 오오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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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바보오... 곧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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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계속 때문에 내 팔에 고추장팔이 생겼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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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너 딱 기다려라. 어이? 어허허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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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로 문 열어! 멍청하기. 세컹달콤해지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의딽에 올라가서 닫아놓구요 지하로 가는 길을 닫아놓고 올라가서 구해주러가야지 어디 있어 미tså는? 아.. 위층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아랫방에다 다 가둬놨거든? 그래서 위층에다 구하러 가면 될 거 같아. 아! 구하고 올게요. 아 구하고 와? 내가 가둬놨어? 아 내가 가둬놨기 때문에? 아 약 오르지? 내가 문을 닫아놔서 니네 오질 못해. 일로 오. 뭐야 그건? 네 문 한번 열어봐. 가만있어 문 열고. 으악! 으악!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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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그 빨간색이 널 끌어갔어. 방금 내 입에 빨간색 오이가 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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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역주행이지. 어 뭐야? 으악! 어 뭐야? 어 끌려왔어 어떡해? 으악! 으악! 어!! א∞? 어? 아!! 으엑?! 크... 응? 여기서 오줌 소리 들렸는데? 어이 어이! 안되겠다 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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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오오? 오오이? 퀴살! 오이 남무! 퀴살어이 고추산 퍼츠! 거기서! 눌러들어가면 모른줄 알아? 모른줄 아냐? 야 이 자식아! 나 오이 그만 먹을래! 나 오이의 비기인 오이 썰기에 계속 죽고 있어 이거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아휴 안해 아휴 안해 어 이거 올라간거 아냐? 아니 근데 이거 나무가 일어밖에 안돼 어떻게 그런... 닭같은건 되거든? 혹시 달걀있어 달걀? 내가 구하러 왔어! 잘했어 민초머리 자자 애들아 나 지하인데 지하가 닫혀있는거야? 거기 닫혀있긴 한데 문 안들어놓긴 했는데 아휴 안해 아휴 안해 하하하하 바람취하고 극악볼전 오이 녀석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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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도 여기 옆에 대기 털어 움직이잖아 안그래 오이 녀석아 아 저 검은 저 검은 열쇠 찾았어? 아니 나 없는데 근데 저거 오이가 한 명이 빨간색으로 끌어당기거든 그래파거든 문도 통과된다 에이 멍청한 녀석 맹칭이 뭐야 저기 오이소박이가 있어 왜줘 얘들아 왜줘 얘들아 열어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딜 움직여 오이소박이가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좋은거 먹여줄게 얘들아 근데 열쇠는 이 지하에 있어 문을 열어놓고 따돌리자 어 좋은 생각이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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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덤벼 덤벼 5인 녀석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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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굳히 싸워 내 지지칠까? 노루루도 죽을거 같은데? 엔드지지 있어? 저 녀석들이 나를 오이소박이로 만들었어 너가 지하문의 장군 덕분에 난 거기서 오이소박이가 내버렸잖아 끔찍해 내가 지지있는 사람?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뭐야! 어 있어! 엇타직스! 나 있었었어! 나가 나가 이번엔 탈출하자 지하로 가자 지하분 다 짜이고 가자 근데 레버를 못 찾았어 지하에 있을거야 레버가 지하에 전염석도 내가 안 뺏겨줘 그니까 내면이 쑥 들어가자 그냥 아 좋은 생각이야 요로는 위에 있어 우리를 살려주도록 해 나 신속 있어 괜찮아 나 엔더진도 있어서 죽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로운생각 닫아봤자! 이야 이거 큰일인걸 오일들이 딱 뻗지고 있는데 투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투명이? 투명? 뭘 말하는거야? 멀미앤포션 아아아아 신경도 먹어 신경도 아아 피 안보여어 여zone 여맨아 아 아 오이를 먹을 것 같애 혹시 투명 있어? 아니 나 없어 투명만 있으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층 다 뒤져본 거 맞나? 여메 나 이리로 오도록 해 여메 나 도망가 이 나쁜 녀석아 나 오이가 여기 25냐 오이가 된 지 25년째 널 잡으러 왔대 딱 기다려 비타민C가 입안으로 들어가는 상쾌함을 느끼게 해줄 테니깐 여메아 너 꽤나 맛있지 않았어? 우리 맛있었잖아 어? 어? 나 놀릴 줄 알고 하하 비싼 핑크 좋았다 난 좋았다 난 좋았다 어? 어? 흑해를 소리가 들리는데? 뭐해? 여베라? 맛있지? 아 이봐 무슨 맛이야? 나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난 내 맛을 못 느끼니까 나 궁금해 내가 무슨 맛인지 어때 설명해줘 맛있어? 오케이 따돌렸다 내가... 너는 결국은 안의 사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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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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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따라와라. 저런 그냥 바보 아니야? 저런 거에 누가... 아야... 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오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출 성공. 오이 숨바꼭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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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